굿 앤 워갠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바쁘답니다 왜냐면 저희는 오늘 여행을 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3박 4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지금 떠나기 전에 점심을 후다닥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처리해야 될 반찬들을, 재료들을 미리 먹으려고요 아보카도랑 순두부 조금, 쑥주나물이 있어서 떠나기 전에 빨리 해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저의 팩탄 커피 저희가 멀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착해서 좀 더 간식을 먹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너무 간단해 맞아 저는 김에다가 아보카도 싸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보카도도 넣고, 숙주나물도 넣고 이렇게 아삭아삭, 부드럽고 쩝쪼름하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네 어떻게? 응 그냥 조금 더cause에는 아보카도 이제 라면을 입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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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아보카도. typisch 한국어. 음. 좋은 이탈리아. 지금 냉장고에 녹기가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탄수화물을 채워주겠네요. 정말 완전 냉장고 털이식 점심인입니다. 그리고 다진마다. Block. 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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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예. 당연히. 아맞아. 우리 항상 워백을 잖고 이제 항상 가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우리 항상 워백을 화장하고 즐거운 일을 하죠. 우리 항상 워백을 잖고 일을 잖고 있습니다. 야, 곧 드라우슨, 뭐여서 펜호텔, 사우나, 스윙... 나야?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랑 다른가봐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대추 위치만 알고 뭐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요즘에 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장마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온도도 높아야 한 24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뭐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normalerweise ist es so schön wenn man von einem Urlaub zurückkommt und die Wohnung ist aufgeräumt. wenn wir am Sonntag zurückkommen oh yeah müssen wir erstmal aufräumen. 맞아. gestern waren wir beide beschäftigt. 아니, ich musste Pizza essen und Bier trinken. was soll ich machen? und ein bisschen Whisky und ein bisschen Rum und ein bisschen Sacke. also so viel getrunken? also nur ein bisschen und drei kleine Bier. 자, 이게 3박 4일 여자의 짐 이거 완전 꽉 찼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게 남자의 짐 남자! ja 장마철 여행이라니 조금 더 wolves 한번에 가고 오! 이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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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개의 주인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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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와, 되게 옛날식으로 보존을,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 같아요. 사진에서만 그러고,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 했는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이러시는 분이 독일 전통옷 입고 있어요. 예뻐. 한국도 그런 데 있잖아요. 한옥 호텔? 그런 데에서 종업원들이 한복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빵?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글자 가지고 있자, 보존소까지? 어, 네. 그래야, excuse 세금 부담할 것 같은 비용만 더 benefit. 그 밖에서 거의 10까지나 5원씩만 더 내역. 근데 이게 끝에 5,50원 정도 비용. 총 15분 정도 한자로 grab. 맞아요. 뭐 이렇게 말하자, 생각하자. 나의 된 거다지까지? 뭐 한거다지 밖에 Ground. 거다지. 거다지 말하는 거다지? 응. 고울. 고울. 너 그냥 그냥 뭐하자. 이 호텔이 따로 레스토랑으로만 열어서 레스토랑만 자체로도 평점이 높더라구요. 이번 여행은 무조건 음식 맛있는 데로 가자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선택을 했답니다. 아까 방금 메뉴를 보면 에피타이더나 메인 요리랑 디저트 같은거 둘 중에 하나씩 다 고를 수도 있고 벌써 또 저녁은 기대가 되네요. 저랑 이제 수바티는 집 정리를 대충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추위 한 시간 정도 산책 겸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여기가 어딘지 말씀을 안 드렸죠. 저희가 슈와트 말트에 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블랙퍼레스트 인데요. 저희가 작년 결혼 2주년 여행으로 여기로 왔었는데요. 그때 스페인 여행을 티켓을 다 끊었다가 스페인에 그때 좀 난리가 났었었죠. 저희가 그때 여행을 취소하고 급하게 이제 여행 가기 한 이틀 전, 하루 전 저녁에 막 부랴부랴 예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여행을 왔었는데 이번에 여기를 또 왔답니다. 이제 딱 여기 차 타고 오는데 막 조금조금씩 기억나는 거 있죠. 아 저기 맞아. 저기 맥주집 맛있었는데 아 저기 아시아식당 꼭 맛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2주년 옛날 영상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방이랑 아침, 저녁 이렇게 다 같이 딸려있는 패키지를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스케줄이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뭐 산책 나간다고 하니까 한 시간 정도 돌면은 저녁식 다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밖에도 약간 보셀비가 내릴 듯 날 듯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비도 많이 온 데다가 어차피 이쪽은 거의 숲으로 둘려 쌓여있는 곳이어가지고 그냥 숨만 쉬어도 막 이런 자연의 향이 막 이렇게 가요. 짠짠! 왜 이렇게 너의 모습을 보니? 나 추우려나? 간에 안나가 약을 이제 앙슬리스? 응. 마스크? 착한 집단까지 다음 human인집으로 가만의 조용하건 잘 어울릅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아닙니다. 해결은 잘 어울릅니다. 진짜 잘 어울릅니다. 오, 이게 잘 어울릅니다. 아, 이것은 흩열Г벽. 아, 이것은 이해죁벽. 이것은 여러 개의 우습 sedimentation. 이것은 Revital까지. 그 Geschäft? ожд pouvez다. 저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Holzbergwerk, 아, Holzsägeberg 이곳도 많이 많이 봤어요 기억나요? 저희는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흰색이 스크림도 시스피링 정거장도 귀엽죠 5분 5분 아니 갑자기 이걸 타세요 다시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요? 뭐지? 지금 완전 충동적으로 전철을 탔어요 이게 진짜 좋아 이곳은 이렇게 세금은 이곳에 와 있는 아까봐 이곳이 제일 좋았어요 이곳이 잘 어울려져서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이벤트에 있는 곳이 제일 좋았어요 일단으로 옥인은 이곳에 Bloody래 뱅스에다가 저의 한편으로 옥인은 이곳을 보고 뱅스에다 이벤트에다 뱅스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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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잠깐 슈퍼마트에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메이크업 지우는 거 안 가져와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2 캐스텐. 2 캐스텐? 일단 1 캐스텐, 누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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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가 사용하기도 한 명. 네. 네. 이 반가장도 안 마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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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스크니! 맛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맞아, 저 포함되고 싶어요. 우와, 스와츠 벨라스! 블랙포레스트 이쪽에서 나오는 술이네. 음, 진짜 인테리어. 와우, 맛있어. 또 여기 지역 술을 한 번 더 마셔줘야죠. 블랙포레스트. 아우, 정말 진짜 오길 잘했네요. 여기 역 바로 앞에 이제 슈퍼마켓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군것질 할 거 좀 사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쇼핑하고 나오니까 이제 3분 뒤에 열차가 다시 또 온대요. 바로 돌아가서 저희는 저녁을 먹도록 할게요. 방금 스마트니 맥주 한 병을 사가지고 왔는데 후회하나봐요. 왜 맥주 한 병을 들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열차가 오기 전에 한 병 더 사온다고 뛰어갔어요. 정말 주중이 다 달라요. 마틴은 맥주... 원래 맥주 안 마셨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원래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원래 맥주를 더 좋아했는데 일단 맥주를 사고, 저는 이제 여기 블랙포레스트 지역산, 맥주를 마시고 그다음에 저쪽 커플은 이제 와인을 마신다고 하네요. 저 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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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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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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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